이분들한테 지금 아마 어깃감이 분명히 변화가 있을까, 눈도? 전에는 이것만 봤었는데 다른 걸 쳐다볼 기회를 분명히 주시네 꼭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놓치면 안 돼요 이번에는 하반기에 또 선생님이 뽑아주시는 또 좋은 띠 또 어떤 띠가 있을까요? 예, 범띠요 범띠! 축하드립니다 일단 범띠가 뽑아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범띠 기회가 들어와서 사람이 좋은 인연이 들어와서 내가 못 보던 것을 보게 하고 새로운 곳으로 눈을 돌려서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가 나와요 좋은 인연이 들어오면서 바뀌는 형국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근데 알고서 가야지 내가 이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 알아야 되는데 전에는 고집 때문에 알면서도 놓쳤어 알면서도 내가 안 바라봤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이 대별로 자세하게 보자면 24살이 너무 어리시니까 36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36이라... 아니, 직장 상사 내가 상사를 상사한테 고집 센 직원이야 말을 듣는 것 같지가 않아 상사들이 봤을 적에는 고집이 더럽게 세고 말도 안 들어서 먹어 근데 내가 이제는 고개를 조금 숙이면서 상사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하면서부터 상사로 인해서 상사가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나를 키워주는 형국이라고 해요 내 스스로에서 변화가 생겨서 나를 바라보는 눈을 달라지게 만드는 그런 변화가 있다고 그러셔 그러면서 내가 직장 생활이 편해져 좋네요 편해진다는 소리가 나 그 다음 이제 마흔여덟 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은 또 호랑이띠 어떻게 보이시는지 네 나이로 보면은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하셔요 특히나 장사나 사업이나 문을 열어줘야지 내가 이제 나이 먹어서 먹고 살 거를 그쵸? 여기 이쯤에는 이제 다리를 잡아줘서 모아야 되는 시즌이란 말이에요 나이가 근데 이번에 망하면은 큰일 나죠 이제 나이대가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기회는 없어요 이제 마흔여덟 이분들 올해 꼭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놓치면 안 돼요 이분들한테 지금 아마 어깃감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야 눈도 전에는 요것만 봤었는데 다른 거를 쳐다볼 기회를 분명히 주신대 근데 이것도 내가 전에는 알면서도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고집이야 내 고집으로 난 이것만 붙잡아도 먹고 살아 먹고 살아 막 이랬는데 아닙니다 이번에는 잡아야 돼요 두 마리 토끼를 한 가지 가지고 먹어요 하나 더 해서 플러스를 해야지 내가 먹고 살 거 분명히 문이 열려요 잡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60세 네 맞이 먹으라는 이분들 예 60세 분들 외롭다 고독하다 이분들을 보면은 좀 외로워 외로울 수전인데 자 꽃이 핀다 내가 슬슬 이제 재미 붙일 일이 생겨 전에는 혼자서 돌아다니고 혼자서 즐겼다 그러면은 주변에서부터 나를 찾는 이가 는다 그러셔 나랑 함께 같이 가자고 뭐 작은 거를 하더라도 같이 해 볼래 아니면은 어디를 놀러 가더라도 이거 취미 생활을 같이 할래 이런 식으로 주변에 사람이 꼬여 좋은 인연들이 꼬이니깐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으로도 내가 모임을 가진다거나 장사로도 모임을 가진다거나 사람이 꼬이는 형국에서 이런 이런 곳에 나가서 사람으로 인맥으로 인연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투자할 곳이 생기던가 금전을 돌리는 방법을 배운다든가 그런 게 문이 열려요 근데 이때도 움직여야 되겠죠 불러도 안 나가면 소용이 없죠 나가서 만나세요 사람들 들어올 적에 만나서 좋은 인연 잡으세요 올해 내가 분명히 범띠들 인연이 괜찮은 인연들 온다고 그러니까 범띠들 전반적으로 지금 말했던 분들 다들 그렇지만은 사람 만나는 거 겁내지 마시고 올 하반기에는 사람을 많이 만나서 좋은 인연 꼭 엮어 가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